농촌은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. 어려운 농촌 상황에도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팜을 꾸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. 청년농업인 황성욱 씨를 정기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경남 창원시의 한 국화농장입니다. 하얗고 탐스러운 국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. 국화를 손질하는 청년 농부의 손길이 분주 합니다. 이 농부는 농업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국화장목에 뛰어든 황성욱 씨입니다. 황성욱 씨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국화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 특히 국화의 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차광 등 일조량 조절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. 데이터 센서와 자동화된 기계를 통해 국화재배는 한층 쉬우면서도 정밀해졌습니다. 스마트팜 도입은 창원시 청년농업 및 지원 정책에 도움이 컸습니다. 지난해 청년농업특별시를 선언한 창원시는 전담팀을 꾸려 청년농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청년 농부 황성욱 씨는 최근 화분에 심은 다양한 국화를 상품하고 있습니다. 농법을 계속 바꿔가며 실패를 겪은 뒤 이뤄낸 성과입니다. 차별화된 꽃 상품 개발로 수익성도 높였습니다. 분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돼서 수익의 안정성이 생겨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황 씨는 지역의 다른 청년농부들과 함께 반농사에 도전하는 소모임도 꾸렸습니다. 참깨농사를 시작으로 화해를 넘어 본격적인 농작물 재배에 뛰어들 계획입니다.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청년농부들의 도전 속에 농촌에도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